안녕하세요 여러분 남상쓰입니다. 하늘에 구름 한정 없는 로마의 초봄 날씨입니다. 원래 겨울에서 봄 사이에 비가 조금씩 오긴 하는데 이렇게 날씨 좋은 날엔 무조건 나가야죠. 그렇게도 유명한 진실의 이불 방문하기 위해 버스를 타려고 합니다. 버스를 탈 때 종이로 된 교통권에 펀칭을 해야 되지만 펀칭이 잘 안되면 그냥 기계에 퇴근만 해도 됩니다. 버스 앞쪽에 보이는 이 기계는 카드나 핸드폰만 태그할 수 있게 됩니다. 종이로 된 교통권을 태그하려면 저 뒤에 있는 노란 기계에 태그를 해야 됩니다. 일주일 교통권을 처음 개통했습니다. 이때부터 카운팅이 시작됩니다. 한번 카운팅을 하고 일주일 동안은 따로 태그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냥 카드만 잘 보관하고 있으면 되죠. 사람들이 다 태그를 안 해가지고 무임승차 하는 줄 알았는데 그냥 한번만 태그를 하면 자동적으로 카운팅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이날은 일요일이어서 로마 시민들도 버스를 많이 탔는데 갑자기 버스에 이런 복장을 입은 분들 타기 시작하더니 평수 티켓 검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임승차하면 벌금이 또 엄청 세겠는데 반드시 티켓 검사를 해야 되겠죠. 진실의 입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전에 제 영상에서 영화 이야기하며 소개한 곳인데 남상세가 드디어 이곳에 왔습니다. 줄은 길지만 보통 사진만 찍고 나오기 때문에 금방 줄이 줄어듭니다. 원래 진실의 입은 하수도 뚜껑이었다고 합니다. 지름 1.5미터 너비의 강이시나 호르비오의 얼굴이 조각되어 있는데 먼 하수구 뚜껑을 이 퀄리티 높게 만들었는지 놀랄 수 밖에 없습니다. 5시 50분까지 운영을 하는데 아이스크림 금지가 참 이상적이죠. 자 이제 슬슬 차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로마의 휴일 때문에 너무나도 유명해진 곳이죠. 자세한 이야기는 제 영상 수채화로 그려보는 영화 속 한 장면 로마의 휴일을 보시면 더 알찬 내용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사진을 찍고 옆으로 나가면 로마에서 보기 드문 작고 소박한 산타마리아인 코스메틴 성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놀랍게도 발렌타인데 유래가 된 성 발렌타인의 유골이 묻혀져 있는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3세기경 황제의 허락 없이 사랑에 빠진 남녀들을 결혼시켜준 채로 승부하게 되는데 그분이 성 발렌타인이란 분이고 지금까지도 이 날을 길이어서 발렌타인데일 때 초콜릿을 주는 이벤트가 남아있죠. 마침 일요일이라 미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가가 그레고리안, 첸트 그런 것 같은데 아주 묘한 매력있는 노래입니다. 이것은 독특한 로마네스크 양식의 종탑과 모자이크된 아름다운 바닥 장식이 키포이트인데 코스마테크 기법으로 바닥을 장식했습니다. 이 기법은 작은 대리석을 기학적 문역으로 짜맞추는 방법이라고 하는데 현대적인 시각으로 봐도 무척이나 세련되고 아름답습니다. 성당을 나와서 조금 걷다 오면 키로커스 맥시무스라는 대전차 경기장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영화 배너에서 등장하는 바로 그곳이죠. 지금은 그 흔적만 남아있는 광활한 빈터입니다. 당첨에는 말들이 7.5바퀴를 돌았답니다. 말이 한계치까지 달릴 수 있는 거리였다고 하죠. 예전에는 계단도 대리석으로 깔려져 있었는데 교회나 성당을 짓기 위해 대리석을 가져다 사용했답니다. 엄청 화려한 곳이었겠지만 지금은 잡초가 무성한 것으로 남아있죠. 대전차 경기장을 나와서 조금만 걷다 오면 이렇게 주말 시장이 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침 일요일이어서 운이 좋게 시장 구경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시장 규모는 그렇게 크진 않았는데 이 지역의 농산품과 특산품을 판매하는 그런 곳이죠. 나이를 먹다 보니까 이렇게 시장 구경하는 재미가 참 우선순합니다. 신선한 치즈도 있고 과일도 야채도 정말 신선합니다. 이렇게 즉석으로 햄을 잘라서 만든 샌드위치 가게도 있고 아티초크 이탈리아 사람들이 참 즐겨먹는 아티초크 그리고 페넬도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태리에서 중요한 송루버섯 송루버섯을 이용한 소스나 오일주를 파는 것도 있습니다. 이곳은 직접 만든 빵과 쿠키, 케이크를 판매하는 곳인데 또 엄청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죠. 그리고 직접 재배한 포도를 사용해서 만드는 와인 가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태리에서 또 유명한 과자 종류가 있죠. 바로 이 비스코티입니다. 한번 구운 빵을 또 한번 구워서 바삭하게 만든 비스켓인데 또 식감이 아주 좋은 비스켓이죠. 그리고 또 유명한 햄과 소세지 그리고 치즈는 또 말할 것도 없죠. 종류가 엄청 다양합니다. 시식할 수 있게 잘게 잘라서 놓여져 있으니까 또 맛을 봐야겠죠. 아 치즈가 정말 고소한데 엄청 또 담백한 그런 맛이라서 입에 잘 맞았습니다. 옆에는 또 피자빵과 치아바타 그런 빵을 하는 것도 있고 특히 여기 잼 종류가 엄청 다양한데 또 이탈리아에서 유명한 레몬으로 만든 잼도 있습니다. 빵에 발라먹으면 엄청 또 맛이 좋겠죠. 생선도 또 엄청 신선해 보입니다. 그리고 작은 아우처럼 생긴 이런 생선도 있네요. 그리고 또 직접 만든 다양한 파스타를 또 판매를 하는데 종류가 엄청 다양하죠. 이쪽 나가면 공간이 있는데 먹을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여기서도 장사를 하라고 봅니다. 햇살이 참 좋네요 오늘 날이 아직 끝내지네 하늘 좀 더 꽃도 심어 놓고 날이 좋으니까 다시 안으로 들어와서 구경을 하고 있는데 직접 잔 올리브유를 판매한 그런 곳입니다. 빵에 올리브유를 듬뿍 뿌려서요 시식을 하려고 이렇게 놓여있어서 맛을 한번 봤습니다. 신선한 신선한 맛이 진짜 신선한 맛이 있는 그런 빵이네요. 비스코티랑 사는데 3.5회로 맛있게 먹고 싶습니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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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에서 사온 비스코티 맛을 좀 봐야겠습니다. 또 생각보다 촉촉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견과류도 아주 크기에 들어가 있고 맛을 봤더니 자꾸 부드럽고 당장하고 실수로 비스코티 하나를 떨어뜨렸는데 아홉 휘둘기들이 총출동해서 아주 각촉전을 거리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한 로마 신의 구경 즐겁게 보셨습니까? 정말 볼거리가 넘치는 로마의 풍경이었죠. 오늘도 함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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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